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베입니다 오늘은 미용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돈이디얼 젠돈이디얼 젠 자르다 젠 미소하세요 젠 젠은 자르다는 뜻이며 가위는 젠 젠돈 젠돈이디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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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얼 앞에 형사 붙었으면 한국어 좀 뭐 뭐 해주세요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젠돈이디얼 젠돈이디얼 좀 짧게 자라주세요 배젠 타이돈 배젠 타이돈 배하지마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젠 자르다 타이돈이디얼 타이는 너무 도안은 짧다 배젠 타이돈이디얼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류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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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 좀 자르고 싶어 근데 평안계 한국어 통용하면 앞머리를 잘라주세요 류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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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 색으로 염색해 줄 수 있나요? 워샹 란 제가 연스 워샹 탕 저종 토파 워샹 탕 저종 토파 워샹 나 뭐 뭐 하고 싶다 탕 파 탕 파 탕는 뜨겁다 화상 입다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파맙이에요 탕 파 파는 머리카락이에요 탕 파 이 합삽이에요 탕는 동사 파는 명삽이에요 그래서 문부 따라서 강원대에서 다른 단어 들어갈 수 있어요 워샹 탕 저종 토파 저종 이롬 파 토파 여기 파는 경성미에요 사성 이그지 않아요 토파 워샹 탕 저종 토파 이 머리 스타일로 파마해 주세요 워샹 탕 저종 토파 저종 란 파지 부상 토파 저종 란 파지 부상 토파 저종 이롬 란 파지 란 혀 일어나세요 란 파 입술 부르세요 파 지 란 파 지 란 파 지 워샤약 부상 토파 부상 토파 상 혀 일어나고 코소리 내주세요 상 상하다는 뜻이 비요 부상 토파 머리카락은 상하지 않는다 저종 란 파지 부상 토파 이런 염샤약은 모발을 상하지 않아요 탕 토오 탕 토오 야오 도러 장 시간 탕 토오 야오 도러 장 시간 탕 토오 파마하다 탕 파 도깟요 탕 파 탕 토오 다스스이스요 야오 도러 장 시간 얼마나 걸려요 탕 토오 야오 도러 장 시간 파마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토오 도러 샤오 샤오 도러 샤오 샤오 도러 머리 깜다 야오 도러 샤오 샤오 머리 깎는 데 얼마인가요 머리 마사지를 하고 싶으면 미용실에 가서 시토오 도러 샤오 샤오 도러 시토오 도 마사지 포항했어요 시토오 도러 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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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깎는 데 얼마인가요 바 도바 초이간 바 도바 초이간 머리를 말리다 바 뭐 뭐 초이간 초이간은 말리답이에요 바 와 초이간 강원도에서 명사 넣으면 돼요 바 뭐 뭐 초이간 뭐 뭐를 말리다 자 자 치열이 하오한 하이시 피 자 하오한 자 치열이 하오한 하이시 피 자 하오한 자 치열이 자 치열이 자 치열이 자 치열이 자 치열이 자 얘기할지 횔 일어나세요 자 치열이 머리는 打 好 看 예 不打 하이시 아니면 扎起来好看,还是披着好看? 扎起来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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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扎起来, 머리는 없다,好看,也不다,还是, 아니면,披着. 扎起来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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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扎 깬短一点, 깬短一点, 别 깬太短, 别 깬太短, 我想 깬一下刘海, 我想 깬一下刘海, 我想染这个颜色, 我想染这个颜色, 我想烫这种头发, 我想烫这种头发, 这种染发剂不伤头发, 这种染发剂不伤头发, 烫头要多长时间? 烫头要多长时间? 洗头多少钱? 洗头多少钱? 把头发吹干? 把头发吹干? 扎起来好看, 还是披着好看? 扎起来好看, 还是披着好看? 扎起来好看, 转完整 得好看, 快点 走 算 终的 来 Before continu